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 씨 유세 중에 말한 게 이렇게 신문에 볼 때마다 열이 팍팍팍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수양이 못 돼서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같아서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아주 전공으로 잘하고 있어요. 약을 아주 극대한 놀리는 것. 그만큼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람 약 올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성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하도 이재명이가 말을 거짓말하고 말을 표현을 과대하게 표현하고 폐부를 사람을 푹푹 찌르는 바늘로 살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말하는 게 아주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도 자기 생각대로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걸 폐부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어저께 부산 서면 유세를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현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무시한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걸 또 해석합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다. 이걸 갖다가 또 한 번 해석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긴다.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국민하고 이간 붙이는 이거 이간 용어라고 합니다. 이간 말을 세 번이나 해석을 말을 달리하면서 잔인무도한 말을 시작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다. 두 번째 또 연달아 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합니다.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가가 아니다. 기어 올라오면 떨어뜨려야 한다. 주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주인을 능멸하면 내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한 번 딱 가만히 보면 말이죠. 결국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다. 완전히 무시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배 대상. 그래 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가가 아니다. 기어 올라오면 떨어뜨려야 한다.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 주인을 능멸하면 내쳐야 한다. 이 말은 말이죠. 고대 혁명사 같은데 혁명하는 볼세비키들이 레닌 혁명하는 혁명을 해서 뒤엎으려고 할 때 쓰는 용어들이 그 머릿속에 꽉 베어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이 자의 말은 그냥 학습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공부를 진지하게 인문학적 사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문학적 사고란 건 사람이 살면서 고뇌하고 정말 인생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또 인간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깊게 성찰하면서 가슴이 절절하고 열렬하고 이런 그런 느낌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잔인 무도한 공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주의 교육이라든가 전체주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나치스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모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 자체가 용어에 인간성 소위 휴메니티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다운 그런 용어들이 베어 있질 않아요. 도대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잔인 무도한 글만을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건 습관입니다. 기어 올라오면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 보십시오.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주인을 능멸하면 내쳐야 한다. 어느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증오. 정책 대결을 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의 어떤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혁명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잔뜩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배경을 생각해봤더니 이번에 선거에서 만약에 진다면 자기들이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속으로는 150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파가 뭐냐? 박지원이도 얘기하고 등등 다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는 승기가 차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입장이 있고 이쪽은 만족하니까 입단속들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이재명이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이런 소리를 아까 그와 같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아침부터 혈압이 올랐다가 좀 내렸습니다. 이자는 왜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돼 먹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pk를 찾았습니다.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선거구에서 과반 이상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무현의 영향이 많습니다. 노무현이 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무현이 이 땅에 극자파들하고 함께 해서 그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 최초의 사람이죠. 아주 그냥 쫙 깔려 가지고 그런데 낙동강 벨트에 김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영 그쪽에 봉하마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잠식되어 온 그런 결과인데 여러분 한번 부산대학에 이재명 이가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기 타고 헬기 타고 응급헬기 소위 대한민국 응급체계를 완전히 문란시켰습니다. 그때들 의사회들을 막 들고 일어나서 한 거 국민들하고 같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특권계급의 의식 바로 지금 머릿속에는 자기가 군주입니다. 군주가 되고 싶어서 살아왔고 되는 순간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 느낌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찝쩍거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쎄쎄하라. 감사만 하라. 이거는 중국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이재명이 영웅이 돼 있습니다. 왜 중국한테 저자가 잘하느냐. 북한한테는 우리 북한이라고 그러고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잘하는 이유가. 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치면 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감방에 갈 것이 뻔한 거니까. 여차하면 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망명정부나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재명이가 서면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전두환도 국민을 나름 무서워했다. 이자가 전두환을 감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으면 이재명 같은 자는 인간성이 더러운 자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전두환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나이답고. 전두환 때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두환 때 사람들 물어보세요. 전두환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와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들 얘기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비급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쪼작거리고 악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무슨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가 아니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긴다. 기어 올라오면 떨어뜨려자.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주인을 능멸을 하면 내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복 심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해라. 법에 따라서 처벌해라. 딱 법치주의자입니다. 당한 군복을 입었을 뿐이지 그 양반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치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자들이 준동해가지고 이 나라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전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존송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서면 유세 현장에서 전두환 또 꺼냈습니다. 전두환도 국민을 나름 무서워했다. 국민을 존중하는 척했다. 아니 무서워했다 이러면서 척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야비하죠. 눈치 보는 척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내가 하는데 어쩔래 하는 시기라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그들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지금 겁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지금 박탈해야 된다.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 4년 동안 충불을 기회를 줬지 않냐.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잔인 무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박탈해야 된다. 뭐 지금 용어들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기회를 박탈해야 되나. 또 4년 동안 충불을 기회를 줬다. 무슨 4년을 기회를 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4년 지났냐. 2년 지났지 4년 지났어. 지금 문재인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지금 문재인 욕을 안 하지. 문재인은요. 이재명의 밥입니다. 밥. 밥밖에 안 돼요. 문재인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윤석열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북한에게 한 소위 여적죄 같은 이런 혐의. 또 9.19 군사업이 그다음에 원자력 뭉개버린 거 소득주도 성장해서 국민을 가난에 떨어뜨린 거 그다음에 퍼주기 한 거 이런 등등등등등에 대해서 죄상을 반드시 물을 사람이 윤 대통령이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왜 못 물었냐고요. 저 169석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 줬는지 어떻게 해서 표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걸 갖고 그들은 5년 동안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펼칠 수가 없었다고요. 이번에 선거에서 그래서 좀 제발 보수들 당겨냅시다. 이번에 지면은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이재명이는 중국을 하늘같이 따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를 지금 중국 언론들이 영웅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구 유세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하는 말들을 보세요. 4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지 않나 이게 거짓말쟁이죠. 2년인데 4년이라고 그러죠. 무슨 기회를 지가 줘요. 그동안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국내 정세가 혼란한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자들이 일부러 극자파들 플러스 이 운동권들이 매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게끔 그리고 그래야 이 산업체계가 발전이 안 되니까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는 이런 행동을 2년 동안 끝없이 해온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고도의 전술적인 소위 레닌주의자적인 이런 사고가 그의 머릿속에 꽉 베여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악마적 인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악마들이 항상 꿈꾸고 있는 것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는 것. 가스라이팅보다 이건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죠. 이런데 아주 능순 능란한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인데 저 집권한 지가 2년 됐는데 4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다 살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읍소작전 눈물작전 사과작전에 속지 말아라 그들의 권력체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가짜 사과는 그들의 전매특하다 이 말하는 그 야비한 용어들 해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 국민의힘의 사과와 눈물은 유효기간이 있다. 4월 10일까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군중들은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런 용어는 히틀러 나치스하고 유사한 화법을 가지고 이 레닌주의 볼세비키들의 선동선전가 이자들하고 똑같은 용어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용어에 넘어가는 국민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보수는 결집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안 그러면 3분지 2되면 개헌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헌하면 이 나라 완전히 끝납니다. 순간이 끝납니다. 5월달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장에 반드시 몇 사람씩 끌고 가서 반드시 최후의 일가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아닌 게 없다. 경제도 민생도 한반도 평화도 민주주의 위기다. 국제적 망신국가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아닌 게 없다. 선동선전 왜곡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방향으로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경제도 그래서 막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도 그래서 막 민생을 내놓고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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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을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입법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도 이재들이 중국에 아부를 하고 북한에 아부를 떨면서 자꾸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미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국제적 망신국가 자기들이 망신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이거는 야당이란 건 헌법체계 아래서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돼야 야당이 존속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당은요 이거는 위헌정당입니다. 이거는 위헌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위헌정당입니다. 이 헌법정신에 완전히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제적 망신국가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왜 중국을 찝쩍거리냐 쎗쎄만 하면 된다 쎗쎗쎗쎗 감사하다 감사하다 해야 된다 하고 쎗쎄라는 말을 중국말로 했어요. 이게 중국 시진핑가 들어서 기분 좋으라고 한 아부의 소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의 북한도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자가 노리는 것은 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도 지금 열 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세 개 하고 있는데요 간빵에 기구가 가지 간빵에 안 가겠습니까 아니 죄 진전은 간빵에 가야죠 그게 무섭고 오니까 지금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선동선전 왜곡 선동선전을 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50여 개가 지금 접전 초접전 지역입니다. 여기에 승리를 하면 되고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제가 결단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재명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이재명에 대한 책들 장 변호사가 쓴 책들이 나와 있는 거 그거 한 번 보면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 주변에서 지금 사람이 몇 명 죽어간 거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기 가장 측근들이 죽어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는 측근들이 죽어 온 데서 수사하라 열심히 좀 해달라 원수종 같게 좀 찾아달라는 소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입 딱 봉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 무도한 사람의 어떤 아주 전형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측근들 김문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 그 사람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복수는 그럴 때 인간적인 복수를 한다고 이 죄인을 찾아내자 여기에 작업해야 되는데 일체 말 없습니다. 김문기가 사망했을 때는요 크리스마스 때 꽃갈모자 쓰고 가서 춤췄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김문기 유가족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자녀라든가 그 부인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 무슨 또 얘기를 했냐면 아주 경상도 가서 말이죠 저 사람 아주 경상남도 가서 행편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 망신국가가 돼간다. 그러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의창구 유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다. 말을 해도 아주 극단적인 선동선전 용어입니다. 우리가 왕을 언제 뽑았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지더니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 이를 막을 길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우리가 왕임을 보여주는 거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레닌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 주인들 6.25 때 그랬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남침하니까 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인을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바로 그게 공산혁명의 아주 원초적인 것 그 못된 짓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길이 딱 하나 있다. 우리가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막 피를 흘리는 듯한 그런 이런 말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을 선동선전하는 자는 이런 자밖에 없다고요. 이 이재명이 밖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 사상에서는 계속 저들을 뽑아주면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면 반드시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 아주 흉악한 소리들만 모아도 집대성을 해도 못할 정도로 이자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합니다. 부자들 세금 깎고 서민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요. 부자들 세금 깎고 서민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치기 수법은 이 공산주의자들을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자들 나치스주의자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갈라치기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면 천조원이 든다고 하던데 가구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해서 경제살릴 13조 원은 없는 것이냐. 이건 아무리 지가 100천년간 말을 해봐야 이자가 말하는 건 다 후라이 뻥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죠. 국민 대국민 사기죠. 이렇게 엉터리로 국가살림을 하니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무역 흑자국가가 무려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라한 것. 또 북한을 끼워넣습니다. 이렇게 말을 슬쩍 넘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걸 슬쩍 끼워넣어 가지고요. 북한에게 환심을 사는 그 용어로 사용되게 선전용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전술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딱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공산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했던 소위 옛날 볼세비키들이 선동선전하는 것. 이걸 갖다가 레닌 학습서 마크시스트 학습서를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아주 이걸로서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오 저주 르상티망이라는 불란서 말 있죠. 르상티망. 원한 복수에 차있는 그런 용어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식으로 무역적 자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외환 부족으로 외환 이기를 겪는다. 이게 남의 일이나 정부 문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다. 아주 이제 싹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삶 그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을 해도 극단적. 이 자의 머릿속에는 국민을 분열시켜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뜨리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겁니다. 공산국가의 뿔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의가 유권자들 앞에 이제부터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가 의미 없다. 누가 더 많이 동원해서 실제로 투표하러 가느냐 따라서 결판이 난다. 이번에 유난히 박빙이 많다. 전국 49개 지역이 박빙인데 여론이 2, 3%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50석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부터는 선전전도 아니고 동원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이 우세합니다. 이 우세하다는 건 알고 그걸 갖다 감추고 있습니다. 혹시 질까 봐 감추고 있습니다. 왜? 지는 순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지는 순간 아마 중국으로 튀든지 북한으로 가면 튀질 못해요. 북한으로 튀기는 쉽지만 왜 안 되느냐. 북한은 원래 남노당들도 말이죠. 남쪽 공산당들도 북한에 갔을 때 다 처형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 처형 안 하면 누가 처형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그 세계에서. 자기 공산주의자들을 했던 그 공산당 남쪽 공산당을 먼저 처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랬고요. 캄보디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이재명은 더 이재들에 대해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에 의해서 처형을 오히려 당합니다. 그들은 좋지만. 그러나 중국은 안 그럴 것 같거든. 중국한테는 잘해요. 왜? 중국이 자기의 종주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싱하이밍 저 때 대사 국장급 대사한테 가서 질질 기든 거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야 딱 차려자세 딱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서 손을 딱 모으고 말이죠. 훈계를 갖다가 15분간 듣는 거 보셨죠? 저런 자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달려드니 얘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꼭 투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이 나라 태극기를 앞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한반도기가 펄럭이자 그다음에는 이상한 붉은 색깔로 전체 바탕이 하얀 바탕이 붉은 색깔로 변하는 그런 이상한 깃발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깃발. 이자는 끝까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 3명 중 1명이 투표를 안 한다. 그 투표를 안 하는 표가 누구 것인 줄 아냐. 바로 기득권자의 몫이다. 그 보수의 몫이란 거 아닙니까? 보수들이 투표 안 한다 이거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들 찍으라 이겁니다. 부산진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동하라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투표를 하면 이긴다 하면서 자기네 투표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기술자는 기술자예요. 지금 보수 우파에는 이런 기술자가 없습니다. 또 창원 방문에 앞서 가지고 이재명은 오전에 제주 4.3 사건 76주기 맞아 가지고 제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의 행사였습니다. 이 절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4.3 학살의 후회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3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라스 내려온 빨지산들 김달삼이가 그 당시 거기 주체죠. 해가지고 양민을 죽이고 공직자들 경찰 이런 공무원들 교사 선생님들 하여튼 공짜가 붙은 사람들을 우선 다 죽창으로 죽창으로 죽창 알죠? 죽창 죽창으로 죽였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굉장했습니다. 4.3 사건. 이게 6.25의 전주곡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거기 군대가 주둔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가 파견이 된 겁니다. 송효찬 씨라고 내각수반을 했던 그분이 연대장으로 거기 파견돼가지고 그 진압을 하러 갔는데 만약에 그 진압이 진압 중에는 빨지사는 낮에는 숨어버리고 밤에는 활력하고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한라산이 좀 옛날에 무서운 데입니까 거기 한라산이 우거지고 한데 어떻게 그들이 숨어가면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그 당시에 낮에는 빨지산 편들고 밤에는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양민도 죽었기도 죽었지만 그런 목적하여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랬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4.3 사건을 폄훼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4.3 사건이니 이런 빨갱이들이 준동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건들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4.3 사건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들이 그래도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 소위 빨지산들 여기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대통령들은 피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도 국무총리 보내고 뭐 보내고 하는데 그 정도면 안심해야지 무슨 무한정 요구를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4.3 사건을 폄훼하는 인사에게 공천장을 주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4.3 사건을 폄훼하는 인사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웃기지 마. 이재명 양문석이 같은 자 공영훈이 같은 자 이대에 김알란 박사를 모욕했던 그런 김준혁이라는 교수 같은 그런 자 그런 자나 처단을 해 지금 공천장을 취소하라고? 이런 형편없는 자 같은 이라고. 그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재명이가 말한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3 사건을 폄훼하는 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그게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양문석이라든가 또 김알란 박사 또 박정희 대통령이 뭘 어떻게 했다든가 뭐 이런 아주 야비한 근거없는 헛소리를 만들어낸 그 자가 교수라고 한신대 교수라고 공천을 딱 줬어요. 그런 자를 먼저 공천을 취소를 해야지 그런 자는 딱 보듬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더한 자이니까 바로 이유는 딱 그겁니다. 자기는 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하게 되면 반발해가지고 너는 하고 당장 사태를 딱 치면 꼼짝 못하거든요. 이재명이는 나중에 굉장히 수사를 하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보수들 지금 단합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56곳이 초접전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 이자는 40몇 곳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0몇 곳이 지금 보수가 참패하면 완전히 갑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요즘 꼭 투표날 가셔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꼭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심판하고 이 나쁜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양문석이 같은 자 김준혁이 같은 자 공영훈이 같은 자 등등등등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 부동산 문제 딱 관련되면 이재명이가 왜 깜짝을 못하느냐 네 부동산 대장동은 백현동은 위례신도시는 뻥뻥뻥뻥 튀어나오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자가 말을 하기를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렇게 악선전을 합니다. 사실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이재명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같은 자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냉엄한 심판 보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 일어서서 이번에 가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저자들이 투표 왜곡 선동 선전을 잘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경상도까지 넘어가고 있는 정도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꼭 투표장에 나가셔가지고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투표권을 한번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